이 시간에는 한우 중심을 맛있게 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는 여러 브랜드의 한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한우는 안전한 먹거리 녹색 한우로 친환경 농업육선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료에 항생제, 항균제품 등을 첨가하지 않고 엄격한 사육기준을 지켜 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은 안전한 축산물입니다 프리미엄 녹색 한우는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한우 부분 대통령상 대상을 3회씩이나 수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녹색 한우를 저희가 지금부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깃이 결이 곱고 연하며 육즙이 풍부한 등심은 풍미가 좋고 맛도 좋습니다